프리미어 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를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돌아방스! 아초영진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웃토드라마스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세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의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외쳐봅니다 아웃토드라마스 뜨거운 세상연금의 코너 아웃토드라마스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스페셜 게스트 야 진짜 앞에 앉아계시니까 야 뭐 경찰서에서 지금 타이핑 치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웃읍시다 뽀글머리 귀요미 개그맨 박희순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오늘 얼굴이 상당히 섞어버드되어있네 얼었네 약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팬이고요 이분과 함께 방송하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공간에서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자체가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는 이분이 진행하는 뉴스 오브리핑 빙 챙겨본다는 분들이 엄청 많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형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음악 좀 줘봐요 음악 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SBS의 주영진 기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뭔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 앉아서 채널 안 돌리고 계속 보거든요 저는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박시순 씨도 말씀하셨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주영님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엔 워낙 그 채널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저거 그냥 한 땀 한 땀 계속 돌리는데 형님 채널은 왓칭 더 TV 콜드온 콜드온이고요 뭔가 웜해 되게 따뜻해요 그렇지 그렇지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그나저나 지금 2시서부터 방금 전까지 이제 브리핑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까지 오늘 마지막 인터뷰가 우리 신구 선생님 요즘 연극 하신다고 하는데 신구 선생님 손병원님 이시강님 연극과 관련한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따뜻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우리 저 주행권님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새바닥은 좀 닫아야겠네 그냥 듣고만 있어야겠네요 오늘 뭐 경청모드로 그나저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윤희준 PD가 처음에 섭외 전화 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황스럽죠 왜 나를 왜 뉴스하는 사람을 뜨거우면 지상열 물론 저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보고 좋은데 왜 나를 부를까 의아했죠 네 최초 아닙니까 저는 뉴스 아닌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당시 출연진들이 기자 일일 기자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기자실에 그분들이 오셔서 안내도 해드리고 기사 쓰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인터뷰하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잠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 휘순 씨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주영진 앵커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개인적인 거는요 우리 주 앵커님께서 93년도에 SBS에 3기로 입사하셨어요 사회부부터 정치부 기자를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이제 계속 한 직장에 30년 이상 하시면은 뭔가 좀 야망이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SBS 사장님을 이렇게 좀 해보실 생각은 그런데 저는 그 꿈 야망 이룬 것 같아요 SBS라는 조직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오늘 일어난 일에 정확한 진실 사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벌써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행복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저기 뭐 우리 주행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일 이렇게 뉴스 일기장 쓰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그 변수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보람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SBS는 기본적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SBS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화끈하게 이쪽 화끈하게 저쪽이면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죠 상대방의 비판과 악의적인 말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공정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화끈한 우리 편은 없어요 사안별로 SBS 잘한다 SBS 잘 못한다 또 그다음에는 SBS 잘한다 했던 분들이 SBS 못한다 SBS 잘한다 못한다 했던 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SBS 기자들이 꿋꿋하게 걸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십니다 중심을 잡는 게 특히 요즘 세상에 중심 잡아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훈장 날이가 많이 없습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답변 자체가 거의 모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이선아님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앵커님 너무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아웅 뜨영한테 약점 잡혀서 나오신 건가요? 뜨영한테 약점 잡힌 게 아니라 두 분 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워낙 많이 뵀던 분들인데 한 번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강원석 시인하고 잘 아신다 그래서 강원석 시인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가 지상열 씨가 이 프로그램 자주 본다는데 통화 한 번 하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통화 또 자주 하잖아요 그때 통화하면서 SBS 또 라디오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간 적이 있죠 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 받아가지고 강원석 시인이 어떻게 보면 낚시바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어를 건진 거죠 아주 예쁜 사람이에요 성성이 곱고 좋죠 우리 코너 제목이 주행컨님 뭐 딴 게 아니고 아 돌아방스인데 이게 신조어거든요 그런데 신조언데도 좀 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젊은 층들은 이미 다 아는 단어입니까 이미 예 이제는 저 묵은지죠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아까 같이 외치라고 원고에 돼 있어서 외치긴 했는데 짐작만 하지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예 그 저기 뭐 예고편 짐작은 뭐 어떤 거예요 예 돌아버리겠다는 뜻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방스가 프로방스의 방스도 아니고 무슨 방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방스는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어휘인데요 저희 둘한테는 네 가방끝 짧은 저희 둘한테는 저희 파주 쪽에 가다 보면 또 프로방스 네 네 아 프로방스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떤 뜻입니까 프라빈스죠 어떤 마을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프라빈스 자체도 어려운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또 또 또 좌심방이 또 흔들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좌심방 네 네 네 이러지 마세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주영진 앵커님이 코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거 저거 선택의 방에 선택 앞에서 돌아방스하다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남자 셋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하게 조언해 드립니다 또 뜨상 청취자 열렬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저 뜨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이거 개표 방송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어 뭐지 음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러면 저희가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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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돌아방스한 고민에 빠진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박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 25년 차 50대 초반의 부장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마침내 회식 얘기가 몇 차례 오고 갔는데요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1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회식이 잡히면 장소는 늘 가는 식당 바로 사장님의 조카가 하는 삼겹살 집으로 가기로 정해졌는데 며칠 전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 주부장 생각해보니 회식 날이 장모님 생신이라 내가 못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법화 줄 테니까 주부장이 끝까지 회식 참석했다가 계산 좀 해주게 아 계산이요? 그리고 끝까지요? 사실 웬식이 아니면 직원들이랑 편하게 얘기할 기회도 없잖아 이번 기회에 얘기도 좀 하고 윗사람이 더 다가가면 좋잖아 아 사장님 그렇긴 한데요 내가 사장이 아니라 형으로서 부탁할게 나를 대신해서 요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좀 알아봐줘 아 그리고 주부장이 끝까지 있었는지는 식당 사장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알지? 사장이 내 조카잖아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기도 하고 사실 저도 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날 끝까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전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이렇게 소금대는 소리를 제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이씨 회식에 저 부장 온대? 오겠지 아이씨 부장 오면 그냥 가기 싫은데 아 다른 직원들도 부장은 오는지 자꾸 물어보던데 에이 좀 있다가 가겠지 눈치 없이 계속 있겠냐? 하긴 뭐 계속 있겠어 눈치를 밥 말아먹지 않았으면 부장 알아서 가겠지 뭐 그렇잖아 자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만 건데요 여러분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말씀대로 회식에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제가 있는 걸 싫어하니까 눈치껏 중간에 빠져야 하는 건가요? 어떡하죠? 선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우 도나방스 이제 좀 주영진 앵커님 아 도나방스 입에 이제 근력 좀 붙었는데요 네네 근데 도나방스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셔야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아 그겁니까? 네 열받는다 아 돌아버리겠다 네네네네 혼자 한번 저 아우 도나방스 한번 해줘보세요 아 도나방스 선택이 어려서 도나방스 사연 보내주신 박땡땡님에게 이띠땡츠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뭐야 주영진 형님께서 부장님 역할로 이제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점수를 주자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냥 부장님이셨어요 맞아 그냥 부장님 너무 니얼해요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주행코님 지금 여기에서 직급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직급은 부국장이고요 네네 하는 일은 앵커고 제가 이 앵커 일을 하기 전에 사회부장을 한 5개월 정도 했었죠 부장을 실제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럼 거기 그 입장을 아시겠네 아 그럼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현정님께서 와 회식이 이렇게 격조 있는 행사였던가 앵커님이 소개하시니까 왜 이렇게 기품이 넘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렇게 기품이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도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막 마치고 와서 아직 민간인 평범한 일반인으로 아직까지 확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바로 이제 점프를 뛰셨으니까 아 예 일단 우리가 그 사연을 쭉 들어봤는데 선택부터 이제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1번은 사장님 말대로 끝까지 있는다 2번은 직원들이 불편해하는데 중간에 일어난다 휘순 씨 선택은요? 2번 직원들이 불편해하는데 중간에 일어난다 그래요 예 이유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들만의 어떤 공감대화 대화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위에 부장님이나 더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대화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어딘가 모르는 좀 약간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차 정도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하고 저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계속 소통하라고 그랬는데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오히려 네 끝까지 있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저 주국장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하면은 고민을 상담한 이유가 없겠죠 저는 1번 사장님 말씀대로 끝까지 있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시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네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사장님 사정이 있고 부장이 어쨌든 사장님이 부재한 동안에는 또 사장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날 하루 직원들이 같이 있는 걸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리도 가운데가 아니고 끝자리 내지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직원들 옆에 가서 잠깐 얘기하다가 술은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껏 직원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주 국장님은 사회부 기자시면서 후배님들이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서 같이 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은 그래서 회식할 때 사실 처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있는 게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뉴스 나가고 이런 데 큰 관심이 더 많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 우리 사회부 후배 기자들끼리의 고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1차 식사하고 혹시 2차로 맥주 마시러 간다 그러면 1차 딱 끝나고 벅화 주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장 같은 고민을 안았던 친구가 한 명 있죠 제 밑에 있던 데스크 벅화를 그 친구한테 주는 거죠 그럼 고민스럽죠 얼마까지 긁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끝까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요 주영진 앵커님 그리고 박희순 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이 뻥 뚫린다 뜨영 탈증이 사라진다 뜨영 내지엔 뜨영 기상렬 매일 온 내지 뜨거운 향 기상렬 장서철 교수님이나 또 TV 비디오인이나 가끔가다 대통령 깨서라고 상당히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말이죠. 어쨌든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가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 뉴스나 이런 데 봐서도 대통령 깨서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안 쓰거든요. 대통령은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내 있는 앵커 주영진 앵커가 출연하고 있는 아 도라방스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도라방스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 도라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 도라방스 뜨거우면 지상렬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 도라방스 개그맨 박희선 씨 주영진 뉴스브리핑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뜨상에 오셨죠. 주영진 앵커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휘선 씨 저 고지할 게 하나 있죠?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면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남자 우리 주영진 앵커가 오셨잖아요. 아 신남이죠. 그렇죠. 그동안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운동선수 가수 정치인들에게 질문만 하셨을 텐데 오늘은 열렬이들이 질문을 하면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영진 앵커에게 다 물어봐. 일면 일명 나만 궁금해.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이번에는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이런 질문도 대환영입니다. 오늘은요. 문자만 소개돼도 달달하고 맛있는 간식 ED땡츄러스의 전부 드립니다. 샵 1035짜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왔죠? 휘선 씨. 9525님. 누구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커 주영진 앵커님은 뭐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가끔 뉴스 브리핑에 축구 선수들 나오면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축구? 네. 대학까지는 혼자서도 축구를 했어요. 좋아해서. 운동장에서 혼자 공 차고 뛰고 슛 타고 했는데 이제 축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하니까 이제 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한 이후로는 집 근처 산 자주 가고요. 그리고 많이 걸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가면 거의 매일 컸습니다. 그러시구나. 7년간 하셨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기인데 일기장을 7년 매일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2016년 4월 25일부터 했습니다. 보좌관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미... 대단합니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요? 2016년 4월 25일부터 7년간 해오셨습니다. 부모님 생일은 아세요? 아직 생일이 안 오셔가지고요.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문자가 왔습니다. 박찬지님. 직장인의 최대 고민은요. 점심 메뉴 고르기인데 주행커님은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저는 오늘 김치엠 볶음밥 먹었습니다. 배신 하나죠. 왠지 국물 입고 따스운 거 설렁탕 이런 거 드실 것 같은데. 사실 오후 2시에 방송이잖아요. 점심을 저희 팀 기자, PD, 작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대부분 주문을 해서 김밥, 이런 김치엠 볶음밥 같은 거 도시락. 김밥을 초반에 2년 정도 매일 먹었더니 나중에 김밥 냄새가 원래 처음에는 엄청 좋은 냄새인데 한 2년 정도 먹으니까 그 냄새만 맡으면 식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리셨구나.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밥 많이 먹어보니까. 그다음에 SBS 지하식당, SBS가 자랑하는 지하식당 가서 또 한 1, 2년 점심을 간단히 먹었는데 또 내려가면 지하식당 특유의 약간 냄새가 있잖아요. 뭔지 알았어요. 그것도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식욕이 안 생기고 그러면 다시 또 김밥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네요. 네, 문자 왔습니다. 우리 권영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에 꿀 바른 듯 멋진 우리 주영진 앵커님의 애창곡을 알고 싶어요.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이전에는 가끔 갔었지만 노래방을 간 적이 없고 저는 사실 애창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그때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요. 트로트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음악은 가리지 않는데. 락도 좋아하세요. 그때그때 좋은데 저는 재수할 때 지금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때 MBC에 나왔던 아침 드라마가 그때 아침 9시 반에 라디오 드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김자옥의 사랑의 계절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드라마에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막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담은 사랑의 기도라는 노래인데요. 사랑의 기도요? 정상에 계시니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이를 내게 주소서 인의 마음 진실하니 인의 사랑 믿으소서 그 이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막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한 스무살 청년의 마음을 톡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때 그 저기 어디 뭐 생각나는 그 멜로디 있으세요? 네. 아, 그럼요. 네, 고기 살짝쿵만 한 번. 정상에 계시니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 이 노래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이 환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 수스럽습니다. 아, 이 노래였네. 휘준 씨 이 노래 몰라요? 저는 네, 좀 처음 듣긴 하는데 너무 좋네요. 가산말이 네, 네, 네. 86년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수님하고 이제 같은 울타리에 사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86년에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방사하다는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이들이 조언을 해주세요. 익명을 요구하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제 지금은 강력계 형사입니다. 형사가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건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취미생활은 전혀 할 시간이 당연히 없죠. 유일한 낙이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아내랑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사건을 해결해서 기적처럼 3박 4일의 휴가를 받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혹시 영영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랑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내랑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휴가? 진짜? 그럼 하와이 가자. 나 진짜 하와이 너무 가보고 싶었어. 울라 울라. 하와이? 아 하와이는 비행기 타는 것만 8시간인데 3박 4일에 가는 건 너무 무리지 않아? 여보 그냥 가까운 일본 가자. 시간 짧은 건 누가 몰라? 그런데 당신이 언제 또 휴가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 비행 시간이 좀 길면 어때? 하와이로 가. 어? 제발. 당신 말대로 다시는 휴가가 없을지도 몰라. 사실이야. 그런데 그만큼 이번 휴가가 얼마나 황금같은 기회야. 하늘 위에서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가까운 데 가자. 안 돼 하와이. 하와이 가고 싶다고.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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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네. 이렇게 울라 울라를 외치는 아내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 말을 들어줄까 싶다가도 이 황금같은 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내는 게 또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1번. 3박 4일이라도 하와이. 2번. 3박 4일이니까 1번.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선택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 돌아방스!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스 두 번째 사연만 남았습니다. 열렬이들한테 의견을 받아봐야죠. 휴순실. 이 사연을 딱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직업이 형사인 남편. 워낙 바빠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3박 4일 휴가를 받았고 다음엔 언제 또 휴가를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두 가지 여행 중 어떤 여행을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1번. 3박 4일이라도 하와이. 2번. 3박 4일이니까 1번.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만 소개만 돼도 ED땡츄러스 모두 드립니다. 휴순씨하고 저 주영진 형님. 가장 마지막에 해외여행 다녀온 지가 언제쯤입니까? 저 한 4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에 금요일 방송 끝나고 밤에 가족들은 먼저 일본 후쿠오카인가요?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밤 비행기 타고 왔죠. 거기 그쪽 가시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어디예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저는 온천. 구로카인가요? 흑천이라고 하는 한자로 그 지명인데 온천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나요. 거기 온천 땀벼기 좋죠. 휴순씨는?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코로나 전인 2019년 12월에 갔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세부 갔다 왔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때 너무 한국에 심해가지고 그걸 좀 피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부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따뜻해요. 되게.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거기 가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오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망고 주스 매일 한 잔씩 먹었습니다. 지금 따스운 얘기하니까 유명희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훌라훌라 훌라훌라 앵커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야 과연 어떤 버전이 나올지. 여성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원래 형님 그 버전으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와이 하면 훌라훌라죠. 훌라훌라. 혹시 저 워먼 목소리 됩니까? 워먼. 여성 목소리. 제 목소리로 여성 목소리가 될까요? 최초인데요. 훌라훌라. 남대문 딸라 한 줄만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훌라훌라. 우리 주영진 형님이 오늘 메가헤르지에 처음입니다. 멋지게 이 친구들 노래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또 나왔네요. 캔. 백이성 씨가 있는 그룹이죠? 맞습니다. 캔의 내생의 봄날은. 뜨거운 지성열 마음정화 프로젝트 아우도라방스 개그맨 박희순 주영진 앵커 형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주영진 앵커님 문자 왔죠? 배훈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번 3박 4일이라도 하와이에. 와이프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늘에서 보내는 시간도 와이프랑 같이하는 시간 아닐까요? 오붓하게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둘만의 하늘 시간 보내시고 하와이에서 와이프 기분 좋아지는 거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배훈숙 님이 이제 어찌 됐든 여성 입장이네. 그치? 자 오사호 님은요. 2번 3박 4일이니까 1번. 이번에는 일정이 짧으니 국내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긴 비행기 일정은 괜히 피곤해서 서로 짜증이 나거든요. 오랜만에 여행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영규 님이 보내주셨는데 답은 1번이죠. 하와이. 평생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이고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와 손 꼭 잡고 따뜻한 이야기하면서 좋잖아요. 1번은 아내 혼자 갔다 와도 되고요. 이야 이거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자 그럼 말이죠. 1번 2번 중에서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집계를 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해보죠. 자 1번 3박 4일이라도 하와이. 2번 3박 4일이니까 1번. 아 희선지 선택은요? 2번 3박 4일이니까 1번. 자 다음은 주영진 앵커는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1번 3박 4일이라도 하와이. 아하. 그래요. 이렇게 갈렸네요 또. 이유가 뭐죠? 명료합니다.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부부 생활 이제 마일리지 쌓아오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리고 하와이 가자고 할 때 동의하면 그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가기 전에 와이프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건 2차저차니 이번에는 일본을 가는 게 어때 라고 내 의견을 얘기하면 와이프가 와이프도 그게 이성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는데 와이프는 어쨌든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내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주는 것 같으니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러다가 약간 언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의견을 잡혀놓고 가기는 같게. 그런데 1번은 뭐 나의 조그만 생각이야. 의견이야. 이렇게. 저 박수순 씨는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 앵커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진짜. 제 떨이 보이세요? 네네네. 진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저는 아마 2번하고 와이프랑 한 번 싸우고 1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좀 생각을 3박 4일이면 하와이 가는 데 1박 2일 오는 데 1박 2일이니까 설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지 않냐. 1번은 거리가 잘 부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설득할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제 생각은 2번이었는데 주 앵커님 얘기 들으니까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뭐 인생에 또 한 수 배우는 건데. 그러면 주영진은 형수님이랑 의견이 갈릴 때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합니까? 30대 때까지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충돌을 불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그때 생활을 계기로 해서 뭔가 깨달음 같은 거, 느낌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어렸을 때 왜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가 큰소리 치시는데 가만히 계시지? 왜 어머니한테 지시지? 어느 날에 갑자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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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힘이 떨어져서 그러신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님도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젊은 날 또 우리 어머님 속 썩으셨던 미안함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 그러셔도 헛기침 한 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도 그런 순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체화되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방심하면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저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본인도 모르게. 하다가 싸해지는 느낌이 받죠. 그러면 이제 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당신이 하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뉴턴하는. 저는 오늘 인생에 정말 큰 가르침을 하나 얻어갑니다. 어떤 거요? 저는 늘 항상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그렇죠. 반반 달릴 때. 나의 의견을 좀 더 내세우면서 뭔가 대립각을 세웠는데. 우리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냥 따라가라. 그냥 지금부터 저는 기침하면서. 그러면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꾸하지 말고 기침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더 많이.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이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 더 많이 나왔는지 박회의 순시가 발표를 해 주시죠.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비율은 7대 3입니다. 1번 삼박살이라도 하와이. 이 결과는 왠지 우리 주 앵커 형님의 박상선의 힘입니다. 편도선의 힘이에요. 이거 우리가 얘기했으면 저 일본 게 많이 나왔어. 일본이 7이야. 우리 저작거리 멘트 아니야. 저작거리 멘트. 1시간이면 가는데. 크래시 가잖아. 빨리 가서 맥주 먹고 꼬치 먹고. 그렇지. 많이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 가서 교동 먹고 빨리 가야지 뭐 이러는데. 비행기 타고 어떻게 24시간 있어요. 우리 형님이 편도선 대표 순위간 7대 3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상열님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가 어린 시절부터 노력해서 나온 거예요. 혓바닥 드리블이라든가 지금 나온 편도선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요거조거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그때그때 총알 한 방씩 쓱쓱 나오는 거죠. 어린 시절 조선시대 선비들이 하셨다는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그 결과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다고 성분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이건 이럴 땐 네가 해. 좀 받아 먹어. 아니요. 아니요. 광고요. 고민 답합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남한국에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요. 제가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장현홍 씨께서 퇴근하시고 난 후에 일반 아버지들처럼 남님구만 입고도 계시나요? 왠지 집에서도 와이셔츠 입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낭님구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반바지에 티. 겨울에는 바로 잠옷 차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잠옷도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내가 사준 잠옷. 왠지 그 아버지의 의자 있잖아요. 다리가 다리하고 뭐 이런 것들.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요. 또 2477님 보내주셨는데요. 앵커님 머리숱이 정말 많아 보여요. 컬러도 너무 멋지시고. 그런데 원래 흰머리인가요? 아니면 흰머리로 염색하신 건가요? 이거 나무 익힌가요? 요즘 뭐 그런 백화사죠. 일반인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건데. 저에 대해서 잘못 쓰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원래 검은색인데 흰머리로 일부러 염색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원래 흰머리고요. 저 워싱턴 생활할 때부터 염색은 안 했습니다. 아 워싱턴 때부터 눈사람이었다. 2008년 10년부터. 자연산이다. 그나저나 저 주행권님 박희순 씨 벌써 헤어질 시간이 돼서. 뉴스브리핑보다 확실히 재미있네요. 빨리 가네요. 귀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육순 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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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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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Julius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